엄마 이름이 뭐예요? 엄마! 아빠 이름이 뭐예요? 아빠는 아빠예요 아빠 어디 있어요? 여보세요 아빠? 아빠! 집이 어디예요? 집이 우리 집이에요 이렇게 엉뚱한 아이들 엄마, 아빠를 잃어버리면 대답은 더 어려워집니다 아이에게 물어보지 말고 지문에게 물어보세요 지문 등 사전 등록을 하면 혹시라도 잃어버렸을 경우 소중한 우리 아이를 찾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어요 어, 다윤이 이러다 못 찾는 거 아니야? 가슴이 뛰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지문 등록은 아이 손을 놓지 않는 보호자가 되어주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, 나 근데 어떻게 찾았어? 다윤이랑 엄마는 항상 이어져 있거든 아이들의 소중한 일상을 위해 경찰청과 유플러스가 함께합니다 지문 등 사전 등록 방법 3가지 하나, 경찰서에 방문해 직접 등록하거나 둘, 안전드림앱으로 지문 등록 셋, 유플러스 매장에 오시면 통신사와 관계없이 지문 등록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원의 스태프를 입력한 요거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원의 스태프를 입력한 바닥에 스태프를 입력한 후